저 핑구 개인기 하나 그 할 수 있어서 하러 왔어요 해볼게요 일단 핑구 그리고 핑구 아빠 그리고 핑구 엄마 그리고 핑구가 생선 먹을 때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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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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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마시 아잇! 그건 정국이 혼자 정답이야? 맞혔다! 맞혔다! 왜 그지 이성이 수선을 했다? 흐르는 이 나나나나나나 그만 좀 더 여러분 1번 이 노래는 너무 좋죠? 이 노래는 너무 좋죠? 이 노래는 너무 좋죠? 감사합니다. 열심히 만들었고요 이 노래는 정말 좋죠 아 이거 잘 되겠다 이 노래는 너무 좋죠 아 노래가 나오자마자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군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BTS 너무 독고 이 노래는 너무 웃고 이렇게 웃고 있는거죠? 내가 다 죽을때는 그런거죠? 내가 다 죽을때는 그리고 말하는거죠? 제가 새로운 차를 구매했어요? 너무 힘들어 굉장히 쉬웠어요 서울에서는요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어떤거 있을거 같았어요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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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늘 웃기다 아악 아악 기울어 기울어 아아 니 진 그거도 너야 볼빨건 사추리 처음부터 너와 나 성시렴 그리스마는 말 속에서 딱 한마디만 제대로 낳습니다 여러분의 최근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맥스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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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22시간 걸렸지 않아요? 하루에? 어 그래요? 뭐 연습은 사실 뭐 한 그래도 맞추는데 한 2주, 3주 연습은 했었던 것 같고 안무를 숙지라는 데는 그래도 한 이틀? 이면 요즘은 다들 외운 것 같아요 하루에 8시 한 시간씩 듣잖아요 안무능력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까치발 들고 할 건데요 네 너의 팬들에게 담아남을 받은 네 저는 WWH 월드와이드 핸섬 알아요? 정말 이상해 그게 내 담아남이었어요 그거 내 학교 다닐 때 내 변명이 있는데 뭐 네가 가져왔냐? 나 저 조크가이다 겁나 귀여워 아 겁나 귀여워 라르 백인원입니다 라르 백인원입니다 됐어요? 축하해요 졸업이라니 뭐 이제부터 시작해요 백수에요 오늘의 마지막 1위 후보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둘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촬영 때 저희가 이제 농구 세트장 있어가지고 농구를 그때 좀 게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 어릴 때 그 실력이 조금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3-point shot 3-point runner 3-point runner